집값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올라가고 경제위기 폭풍 하지만 진짜는 4월 이후부터 인데요. 그 이유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위기 그리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죠. 한데 진짜 위기는 4월 이후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알아봐야 될 텐데 이를 대변하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3월 30일 날 게시된 기사에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KB 리부원에서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핵심은 선두아파트 50개 단지의 지수가 작년 4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마이너스 즉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두아파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순위 그러니까 세대수고박이 가격 이 시가총액순위 1위부터 50위까지의 아파트를 말하고요. 이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를 쭉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좋은 자리에 있는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보시면 작년 4월에 마이너스 0.48%에서 5월 달에 0.33%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가 올해 3월 달에 마이너스 0.13%로 다시 하락을 한 거죠.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런 결과는 보유세 부담과 코로나19 때문이고 또 선두아파트는 거래건수가 많고 주거선호도가 높아서 시장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하락했다는 건 다른 아파트 전체 시장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 신호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결과에는 월호시 보유세 부담과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강력했던 12.16 대책의 영향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선두아파트가 하락하니까 전체 아파트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지금처럼 9억 이하, 9억부터 15억, 15억 초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대출 규제가 있기 전에는 충분히 가능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실제로 12.16 대책 이후에 9억을 넘어가는 고가 주택은 하락세가 있었지만 9억 이하, 중저가 주택,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되려 상승했거든요. 풍선효과. 그렇다면 앞으로도 선두아파트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9억 이하, 중저가 주택,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이 상승하면서 정말 서민들이 발붙일 때가 없어졌습니다. 집값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역시 전세밖에 없어 하고 전세로 갈렸더니 전세가도 오릅니다. 앞으로도 오를 거고요. 전세가 상승 요인은 간단합니다.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수요 측면에서는 일단 금리가 낮습니다. 재료금리,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대출 규제 때문에 집 못 사시는 분들, 전세로 들어오고. 또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야, 기다려야지 하신 분들, 또 전세로 들어오고. 분양가 상하제 때문에 가점 높으신 분들, 청약 받기 위해서. 또 3기 신도시 청약 받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들, 전세로 들어오고. 또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학군 수요, 전세로 들어오고.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금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게 되고. 보유세 부담, 종부세 올라가니까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역시나 전세금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게 되고. 물리적인 물량을 보더라도 올해까지는 입주 물량이 약 4만 2천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약 2만 2천 원 정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와 보유세 부담과 코로나19 세계 경제 위기의 후폭풍은 4월 이후를 지켜봐야 된다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결정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건 3월 12일 팬데믹 선언 이후이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3월 19일부터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했기 때문에 충격도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60일이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 안에는 오롯이 보유세 부담과 코로나19 그 영향만 반영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정말 강력했던 12.16 대책의 영향이 반영된 가격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월 20일 이후, 그 이후에 오롯이 보유세 부담과 코로나19 그 영향이 반영된 그 실거래 가격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래 절벽일 거고 일부 거래가 된다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그 가격들로 인해서 또 매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될지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4월 이후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4월 달에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큰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총선. 야당이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들과 정반대의 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판가름 되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실거지든 투자든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반대로 집을 팔아야 되는 매도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분들은 시간이 촉박하죠. 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5월 말까지 집을 팔아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때문에 6월 말까지 집을 팔아야 되시는 분들 또 한 가지에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팔아야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되게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정말 급급매로 내놓을 거냐. 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집을 보러 안 오니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급급매로 파신 것도 좋지만 정말 그렇게 팔기 아깝다면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10만이 알겠죠. 부동산은 더더욱 예측하기 힘들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 재테크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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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